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3월 14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34% 하락 코스닥 플러스 0.08% 상승으로 마친 하루였습니다 자 거래소 기간 외국인 양대 메이저 마이너스 매도 나왔죠 외국인이 마이너스 1273억 매도 기간이 마이너스 1432억 매도한 그런 날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마이너스 751억 매도 기간이 511억 매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 플러스 2666개야 어 매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먼저 일본 보시게 되면 어 코스피 시장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지지해야 돼선 아 5일선 61선 121선 잘 지지 받으면서 끝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도 어 양호한 어 오늘 조정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지지선들을 이탈 하지 않고 아 스무스하게 조정 받는 모습 자 코스닥도 지지선들을 잘 지지하고 막판에 어 플러스권으로 강보합으로 끝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스피 시장 아 코스닥 시장은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매도일변도 였구요 코스닥도 기원 외국인의 매도일변도 였는데 선물시장 에서는 아 외국인이 어 그래도 2600개 약정도 쭉 매수해 주는 그런 날이 였습니다 그래서 아 아무래도 전일 미국시장에 아 조정 탓인지 아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양대 메이저들 다 매도세가 나서 오늘 조금 시장 아 쉬어가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어 오늘 보기 전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다우 선물이 플러스 0.34% 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34% 로 어제 낙폭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어 아시아권 보시면 니케이도 마이너스 0.87% 하락 그 다음에 상해종합도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아시아권 전역이 조금 조정받는 그런 하루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시장 아침에 분석도 해드렸지만 아 다우전스 보다 나스닥이 더 강하긴 한데요 아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 이후에 어저께 쪄고 큰 폭으로 마이너스 아 하락폭 마이너스 1.02% 로 하락했었구요 아 다우전스도 마이너스 0.68%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보다 아 지금 현재 다우전스 가 조금 어 모양이 좋진 않죠 우리나라 비교해보시면 우리나라는 아 모든 입행성 저항을 일단 다 뚫어 놓고 어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자 여기를 지지했어야 하나 완전 정비회를 아직도 돌리지 못하고 아 다시 20일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때문에 오늘 다우전스 강하게 반등 나와줘야만 아 내일 우리나라 에도 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개별정보 한번 체크해 보시자면 어 오늘 보시게 되면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보합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어 상승세 현대차 1.63% 상승 이구요 현대모비스가 아 오래간만에 반도시도 나오고 기아차도 0.77% 여기를 좀 지키네요 그죠 3만 2천원대 자동차가 좀 강세였고 조선주가 오늘 좀 약세 했습니다 조선주가 요즘 아 등락이 너무 심해요 자 현대미포 자 현대미포 상당히 지금 아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정거점 인건데 가면 상당히 지금 많이 밀리고 또 이 하단 10만원 12만원 11만 5천원 정도의 박스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랠리 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체크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잡혔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기록은 나오진 않았으나 기관의 매도선 좀 보이네요 그죠 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최근에 조금 아 랠리했던 부분에 대한 좀 쉬어가기 정도의 아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 들구요 자 포스코도 오늘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내수주가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죠 LG생활건강 2.9% 하락 반등 강하게 나왔던 호텔실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리온도 좀 쉬어가는 모습 자 화학주는 조금 괜찮아 보인다 그랬는데 화학주는 좀 양호하죠 그죠 자 모양들이 괜찮습니다 화학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닥트K가 IT 조선 화학 잘 지켜보자 했는데 조선주는 오늘 조금 낙폭이 좀 있었구요 화학주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SO1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괜찮아 보이네요 SK이노베이션 여기 없죠 지금 SK이노베이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LG화건 어저께 추가했고 자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들도 어 오늘이 강법근이라서 그런지 상승한 업종도 어 종목들도 좀 있고 하락한 종목들도 좀 있네요 그죠 자 텍셀네트컴 상당한 어 상승 이후에 이제 20일이 깨지니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제넥신 어 이 종목은 잘 가고 있네요 그죠 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잘 가고 있다 자 탑트K가 뽑아 놓은 것 중에서는 메디톡스 어 꾸준하게 쭉 가고 있네요 신라젠 오늘도 잘 가고 있었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 여기서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밑으로 좀 더 조정 받을지 지금 아 변곡점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아 아직까지는 양호한 조정 보이고 있다 오늘 미국 시장에 영향을 또 좀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아 현재상 어 미국 선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기 때문에 반등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 본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어 마감하는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 좀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죠 한 1920억 정도 오늘의 하락은 아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아 늘 비슷한 루틴입니다 아 기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는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 급변동이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어 잘 승투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got you key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I'm got you key ya I'm继 tule